파쿠나는 아직도 좋은거 같더라 리루이 파쿠나는 아직도 쎈거 같더라 리루이 파쿠나는 아직도 쎈거 같더라 리루이 파쿠나 I'm saying they are still strong Very very strong 해야지 아머킹 안돌리고 있죠 카즈아 좀 돌렸네 드라 좀 돌렸고 드라곤노프 스티브 테까시네 트래쉬 스트롱 트래쉬 오드가이 뉴 미시마일 러시안가이 UK가이 배럴 드라곤노프 스티브 드라곤노프 스티브 스티브? 이 시즌은 스티브 블랙핑크 나스 어떻게 맞지?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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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하하 하하 아 쏘리 백플립 되게 오랜만에 본다 블랙핑크가 제니랑 누구있지 또? 지수있다 지수 그 다음에 이름이 뭐지? 로제 로제파스타 또 누구있지? 아 안돼 어떻게 맞냐고 아이가 레이즈 드라잇 레이즈 드라가 있는데 어떻게 맞지? 아 미안합니다. 그냥 레드를 써야겠다. 의심하지 말지요 오 백플립어 또 할수도 있어 네 안 안 안녕하세요 드라가 왜 안좋아졌냐면은 짧아졌거든요 전부 다 행추적이 미세하게 안된다던가 내가 궁금한거는 딴 캐들도 그럴 수도 있어 미세하게 딴 캐들도 미세하게 짧게 하거나 행추적이 안했을수도 있어 변경 변경 드라는 영각 어설트가 행추적이 줄었고 블리자드 헤머가 짧아진것 같거든요 이건 내가 드라를 만해가지고 드라 하는 사람만 아는거고 근데 다른 캐릭터가 이런게 있으려나 근데 이런 절차 잘 모르겠네 리치가 짧았다 이런건 모르겠네 카자 신기들 매우 좋죠 난 쓰기 어렵더라고 손좋은사람이 써야돼 핵 잉글리시 버프 아우 스픽 잉글리시 아우돈 아우 프로모션 안 흘렸는데 와 이거 흘려지냐 저 스탠드 썼어 했거든요 슈퍼 맞아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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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탠드 개간지다 이거 슥슥슥거리는거 안 돼 아 이거 이득 크구나 미안합니다 아 프로모션 제발 안 돼 아씨 올반렀는데 아씨 X5 지옥이다 지옥 파운술이 내야 되는데 바줄 땡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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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하얀 손인데 스티브 코스플레 저거 봐봐. 뭐야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나이스. 우와 디오 손에 누워있는걸 잡아버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ight. fight.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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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헌 다음에 원헌? 아 안 나갔다 이제 사주 굿 스트롱 범보 안 돼? 기어있겠네